안녕하세요 와탐카 박피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한번 다시 제가 한번 나옵니다 이번에 2021년도 이번 봄에 다시 저희가 종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이 엄청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와탐카 박피디 영상 찍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요즘 엄청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은지 일주일 만에 드디어 편집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구독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땅뚜롭 종근은 지금처럼 봄에도 캐고 가을에도 캐는데 지금처럼 봄에 캐는 종근은 저희가 일부분은 축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분양을 할 계획이에요 땅뚜롭이 올해 완전 미쳤습니다 뭐가 미쳤냐면 땅뚜롭 가격이 완전 미친거에요 땅뚜롭이 2kg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2kg으로 땅뚜롭을 판매를 해요 그 2kg 박스 있죠 거기다 판매를 하는데 저희는 예전에 한 2만원만 나와도 와 진짜 땅뚜롭 이거밖에 할게 없다 이거 진짜 땅뚜롭 가격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땅뚜롭이 금뚜롭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금테크가 된거죠 드디어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거에요 드디어 사람들이 땅뚜롭의 맛을 인지를 한거죠 이게 아주 건강한 맛입니다 요즘 예능에서도 하자가 되고 있고 땅뚜롭에 관련된 TV방송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환자라든지 당뇨환자라든지 면역력을 신경쓰게 되는 그런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이 아주 안성맞춤이 된거에요 처음에 영상 앞부분에 땅뚜롭 가격이 2kg에 2만원이면 땅뚜롭이 1kg에 만원꼴만 나와도 좋다고 했던 우리가 지금 현재 1kg에 2만원 지금 2만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공판장 가격이 1kg에 2만원이 나오고 있다는거에요 와 진짜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완전 배로 널뛰게 한거죠 역대 최고값이 경신이 된겁니다 최고값 최고가를 경신한거에요 작년만 해도 드룹 가격이 내려갈까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이게 코로나가 정말로 엄청난 이게 악재에요 악재 이런 악재가 끼어 있는데도 이 드룹 가격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파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묻힌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땅뚜롭 가격이 정말 너무 좋아요 저희한테는 너무너무 너무너무 그런 고마운 일이죠 왜냐면 이 공판장 가격이 이렇게 비싸게 쳐주니까 그렇다고 전부 그렇게 나오는건 아니에요 충분히 값어치있게 수확을 하고 예쁘게 포장을 해야 더욱더 좋은 가격을 받습니다 아무튼 올해 저희 땅뚜롭 가격도 좋고 전국에 땅뚜롭 농사를 짓고 계신 사장님들 모두모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간단하게 또 땅뚜롭 식재하는 영상을 새롭게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뚜롭을 어떻게 식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아직도 물어보세요 제가 제 유튜브에 올리기는 했지만 그게 한참 밑에 있어서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맨 위 최상단에 땅뚜롭을 식재하는 그런 영상을 새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탐카 박피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탐카 영상 제작에